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 이런 것들 사용하면 조금 괜찮아지네 하다가 또 증상이 나빠지고 악화되고 점점 이런 약물을 사용해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서 만성화되죠. 두피의 비등과 같은 인설이 많아지고 가려운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건선이죠.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건선의 간별점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루성 두피염, 두피건선 모두 두피가 붉어지고 판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비등처럼 보이는 인설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또 가려움도 공통적인 증상이죠. 보통 지루성 두피염이 조금 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두피건선을 지루성 두피염으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이는요 지루성 두피염의 비등과 같은 인설은 건조할 수도 있지만 기름지고 즉 오일리하고 노란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설이 기름지고 노랗게 덮여있는 경우에는 냄새, 악취가 나기도 하죠. 지루성 피부염이 피지선이 많이 분비한 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인설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반면 두피건선의 인설은요 오일리하기보다는 기름지기보다는 건조합니다. 두피 표면에 홍반, 붉어짐이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두껍고 건조한 은백색의 인설로 덮여있는 것이 두피건선의 특징입니다. 지루성 두피염보다 건선일 경우 환부에서 나타나는 피부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엠, 두피건선 모두 간지럽긴 하지만 지루성 두피엠이 조금 더 가려움이 심하고요. 두피건선은 가려움도 물론 있지만 두피가 쓰라리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두피건선은요 지루성 두피엠에 비해서 이마라든지 뒤통수 부위의 헤어라인 머리카락의 경계에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지루성 두피엠은 귀주변이라든지 이런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나 두정, 머리 꼭대기 같은 것에 잘 생깁니다. 따라서 두피 라인을 따라서 건조하고 두꺼운 은백색의 각질로 덮여 있다면 지루성 두피엠보다는 두피건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피건선 환자들은 보통 두피에만 건선이 있지는 않죠. 팔꿈치, 무릎 이런 곳들이 건선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에 건선이 보통 같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지루성 두피염 환자들은 눈썹 주변이나 귀 주변, 코 주변 이런 피지선이 많이 발달한 부위에 지루성 피부염이 동발될 수 있기 때문에 두피건선인지 지루성 두피염인지는 환부가 다른 곳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두피건선 환자들은요 아주 많이 간지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두피에 각질이 많아지거나 비듬이 많아지나 보다 하고 간과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른 후에 다른 곳에 건선이 발현하고 그제서야 두피건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만약 두피에 비듬이 좀 많아지고 간지럽다면 혹 두피건선은 아닌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호전을 위한 원칙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피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샴핑을 하는데 머리를 감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피건선 또한 두피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 두피건선 두 가지 질환 모두 다 살리실산이나 항진균제가 포함된 니조랄 같은 샴푸로 인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선의 조금 뚜렷한 특징이죠. 아웃스피츠 징후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리하게 각질을 제거한다고 막 두피를 자극하면 그 부위에 출혈이 나타나고 건선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피건선이 의심된다면 더욱더 샴핑을 할 때는 손끝에 뭉툭한 면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루성 두피염, 두피건선 모두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보통 잘 안 낫는다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 이런 것들 사용하면 조금 괜찮아지네 하다가 또 증상이 나빠지고 악화되고 점점 이런 약물을 사용해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서 만성화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부질환은 급성 그리고 만성으로 분류해야 하죠. 급성적인 피부질환이라면 증상에 맞는 항이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혹은 단기간에 면역 억제제 등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만성화된다면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치료 방법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체질진단 생활교전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